안녕하세요. 이 차량은 2014년 4월에 출고된 2015년식 현대 포터2 초장축 슈퍼캡 골드 등급 차량입니다. 가장 높은 등급 차량이구요. 주행거리는 약 5만4천8백킬로미터. 연식 대비 굉장히 적게 타서 상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오토 미션 차량이고 판매금액은 1380만원에 나와있는 차량입니다. 성능상태 점검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. 2014년 4월 30일 출고 2015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약 5만4천8백킬로미터.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. 원동기 변속도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선호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 따로 특이사항 전혀 없이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.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면 측면 사진, 측후면 사진, 전면 사진, 후면 사진, 휠 내게 타이어 내게 너무 깨끗하구요. 허물차다보니까 휠에는 조금씩 기스가 있는게 보이는데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. 엔진룸, 앞좌석,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5만9천6백킬로미터, 오토 미션, 조수석, 운전석,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, 블랙박스, 네비게이션 다 장착이 되어있구요. 핸들, 리모컨, 열선 핸들,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있네요.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. 네비게이션은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으로 상단 매립이 되어있습니다. 리모컨키로 장착이 되어있고, 사바닥 날개 다 전부 깨끗하네요. 상태도 너무 좋아보이고 옵션이 다 들어가있네요.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. 2014년 4월에 출고된 2015년식 현대 포터2 초장축 슈퍼캡 골드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약 5만4천8백킬로미터, 오토 미션 차량이고, 타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, 판매금액은 1,3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